안녕하세요, 우기부기입니다. 중국어 회화 100일 기적 87과 대한문 먼저 듣고 한 문장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듣자 하니까 이번 주말이 너 생일이라며, 맞아? 听说,这个 주말是你的生日,是吗? 라고 했는데요,听说 하면 듣자 하니라는 뜻입니다. 听说, 일성일성입니다.听说, 원래는 중간에 다른 말이 들어갑니다. 听,他说, 그가 말하는 걸 듣자 하니까, 또는听谁说, 누군가가 말하는 걸 듣자 하니까, 또는听爸爸说, 아빠가 말하는 걸 듣자 하니까 라는 뜻인데요, 중간에 이 단어가 생략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听说 하면 듣자 하니까 라는 표현입니다. 听说,这个 주말,这个 주말 하면 이번 주말이죠. 주말 하면 주말입니다. 일성, 사성이죠. 주말, 주말,这个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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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말,是你的生日,是吗? 라고 했는데요, 시, 什么이다,你的, 너의, 生日,生日 하면요, 생일입니다. 일성, 사성인데요, 뒤에 발음이 약간 어렵죠? R 발음이 나오기 때문에, 이 발음이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혀를 들고, 위에 잇몸에서 약간 혀가 떨어진 상태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. 이렇게 많은 게 아니라, 딱 들고 혀에다가 힘을 주고 고정을 시켜주는 겁니다. 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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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셩 르, 셩 르, 셩 르, 셩 르. 지금 혀가 이렇게 딱 들린 상태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. 셩 르, 셩 르. 그리고 뒤에는요, 是吗? 라고 했는데요, 是吗? 맞아? 라고 이렇게 재차 물어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 문장은요, 르, 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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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你的生日,是嗎? 聽說這個週末是你的生日,是嗎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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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是啊,誰告訴你,要不要你也來玩? 是啊,誰告訴你,要不要你也來玩? 噠地更。 是啊,是嗎? 누가 너한테 알려준 거야? 라고 이 누가를 물어보는데 이게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시 더 강조 구문을 사용해 준 거예요. 그리고 시 더 강조 구문은 앞에 있는 시자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. 누가 알려준 거야? 누가 알려준 거야? 여기서 성조를 보셔야 되는 게 둘 다 삼성삼성이죠. 그래서 네가 이성이 됩니다. 그리고 이 삼성으로 내려왔다가 이성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죠. 예, 라이, 예, 라이 삼성, 이성 진행입니다. 예, 라이, 예, 라이, 예, 라이 이렇게 삼성은 1도고요. 이성은 3도, 5도죠. 그래서 1, 3, 5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. 뒤에 이성 3도, 5도 다시 반복되죠. 전체 문장 천천히 발음해 드릴게요. 시아 maneira. 시아 zweite aus dem 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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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ア 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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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要不要,你也来玩? 是啊,谁告诉你的? 要不要,你也来玩? 是啊,谁告诉你的? 要不要,你也来玩? 要不要,你也来玩? 是啊,谁告诉你的? 要不要,你也来玩? 뭐야? 나 가도 돼? 라고 물어봤습니다. 내가 가도 돼?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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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도 돼? 누구든지 다 괜찮습니다. 가능합니다. 라고 했어요. 나 가도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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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우기 우기 손승욱이었습니다. 나 가도 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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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